안녕하세요. 스피드 일본어의 윤지은입니다. 오기입니다. 아, 실례합니다. 메뉴 주세요. 메뉴? 아, 물 주세요. 물? 선생님, 여기 식당이에요, 지금? 아, 하시 주세요. 젓가락? 아, 선생님, 이거는 식당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인가봐요. 어, 맞아요. 음, 오늘은 뭔가 뒤에다가 구다사이 라는 말만 붙이면은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표현을 배울 건가봐요. 정말 간단해 보이네요. 그죠. 여러분 여행 갈 때 꼭 쓰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행이 좀 더 편해지겠어요. 그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주세요. 고래 구다사이 그거 주세요. 어, 소래 구다사이 아, 저거 주세요. 아, 아래 구다사이 라고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화령이 짠인데요? 그럼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고래소래 아래 배웠잖아요. 정말 간단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숫자도 배웠잖아요. 이제 정말 그다사이까지 배워서 완벽하게 주문하는 법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자, 스타트! 누구야. 그럼요.